신난다 유후 그 어떤 좀 사랑스러운 마음을 유후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좀 감탄사로 감탄사로 예를 들면 삐리빠빠와 같은 어떤 그런 표현이죠 다른데요 너무 다를까? 유후와 삐리빠빠는 결이 다르죠 어떤 추임새 있잖아 네 기분 좋을 때 컴온 베이비 컴온 베이비 기분 좋을 때 제제는 어떻게 표현해요? 나는 우우우우 나는 기분 너무 좋으면 아싸 삐리빠빠 이러는데 진짜 뻥도 진짜 작작지네요 거짓말도 너무 과하면 과유불급이라고 제제 나이가 들잖아요 이게 허풍이 많아지는게 왜 그런건지 내가 요즘에 느낀다니까 짜증난다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허풍을 떨고 앉아있잖아 유후 피리빠빠 누가 그래 안한다고? 안해요 아 그래요? 나만하나? 나 진짜 못살아 못살아 우리 정윤정님께서 역시 우리 언니도 끼워 맞추기 달인이라고 우리 언니는 저를 말하는건가요? 제제를 말하는건가요? 그러게요 아무래도 저 아닐까요? 저라고요? 샤디라네요 네 저래요 저 잘 끼워 맞췄대요 네 9622님이 와 저 분 다 선곡 센스 보소하면서 저희 센스를 또 칭찬해주시네요 저희 근데 뭐 원투데이도 아니고 센스가 센스빼면 저희는 진짜 할 수 없어요 센스빼면 시체다 네 그리고 엄승현님께서는 저는 포미닛의 핫이슈 마리부터 발끝까지 핫이슈 이게 진짜 이게 포미닛 나오고 아마 첫 타이틀이 핫이슈 데뷔곡이었어요 그렇죠 데뷔곡이었죠 현아씨가 이제 그쪽 팀을 그만두고 나서 새로 이제 이 포미닛에 들어오고 나서 처음 이 핫이슈 대비곡을 통해서 또 굉장히 딱 자리를 잡았잖아요 제가 아는 포미닛은 우리 마돈나의 포미닛 밖에 없었는데 이 때 딱 바뀌었죠 마돈나 노래 해봐요 포미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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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세요? 알아요 아메리칸 드림 그 마돈나 아 그렇죠 아메리칸 라이프였나 마돈나돈나 윤지선님 지긋지긋해 나는 벌써부터 포미닛이 너무 좋아 소리질러 좋죠 포미닛 아주 신나기가 그지없죠 우리 장보배님께서 난 재재언니의 웃음소리가 참 일링돼요 예 얼굴 구경하러 왔습니다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님 바다의 보백 아니 재재님이 요즘에 좀 자꾸 메이커를 그렇게 사입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보세요 이런 이커이커 메이커 난 듀쓴 줄 알았잖아 오늘 네 좀 사치 좀 부려봤어요 야 요즘에 아주 사치 부려요 자꾸 벽 생겨 너무 연예인 돼가지고 저 보세요 뿌염인 지금 뿌염 뿌염 너무 비싸 아 뿌염이래 세상에 아 이지훈님께서요 저희 학교 축제 때 포미닛이 왔었는데요 현아씨가 저희 학교 티셔츠를 오프숄더로 이렇게 만들어서 입고 오셨어요 또 리폼을 하셨구나 같은 옷을 입었지만 후즐근한 저와 얼마나 비교가 되던지 여튼 직접 봐서 저는 포미닛에 미리 한 표 미리 한 표 그래요 지훈님 꼭 읽지 말고 꼭 주세요 한 표 네 네 이분은요 오프숄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표 준 거 아니에요 네 속이 보이네요 보여요 리모델링이래 리폼했다고 리모델링 아 제가 요즘에 리모델링하는 프로그램 하고 있어가지고 입에 뵀어 옷을 리모델링 했구나 리모델링에서 지금 거기에 지금 어? 포미닛 한 표 준 거 같은데 아 포미닛은 너무 좋죠 지금 여기 보면은 오늘만큼 나와 놀아봐 할 일 다 해놓고 할 일이 없어 어 이거 너무 좋네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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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일을 다 해놓고도 할 일 없어 어 이런 적 있으세요? 할 일을 다 해놨는데 할 일이 없다고요? 무슨 말이에요? 그러니까 뭐 이렇게 쉬는 날이라든가 집안일이랑 밀린 거 다 해놓고 멍하니 멍때리고 아 할 일이 없네 다 했는데 이런 느낌이죠 모르겠네 아휴 저 사람 지금 집안일을 하니까 모르겠네 난 뭔 말인지 도통 모르겠는데 자 재재님 네 유후에서 시크릿노래에서 유후 몇 번 나오게요? 유후 아 이때도 약간 후크송이었나요? 약간 2014년이면 후크송 지나간 때 아닌가요? 자 오케이 관심이 없군요 제 노래 뭘 오케이 해요 본인 모르잖아요 12번 나와요 이야 별거 별로 안 나오네요 12번 나와요 소리소리 정도는 돼야지 자 노래 나가는 동안 여러분이 문자 받겠습니다 네 번호 또는 그룹 명 투표해 주시면 되고요 제재 추천 포미닛의 오늘 뭐해는 1번 나르시아 추천 시크릿의 유후는 2번 샵 1035 50원 긴 건 100원 고릴라는 무료로 보내주시면요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섭섭시않게 섭섭취한게 넣어드릴거에요